자 여러분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산문화를 묻고 있는 건데 우리 이제 동아시아 각지의 어떤 신석기 문화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. 그래서 쉽게 정답이 3번이 나오고요. 정답률 어마무시합니다. 87%입니다.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정답률이 아주 높아요. 자 이 나라는 정답률이 86%인데요. 자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는 선후라고 하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선후 밑에 좌현왕 우현왕 자 그 다음에 선후의 아내를 연지라고 하였다. 자 그러면 이 나라는 자 누구겠습니까? 흉노가 되겠죠. 그러면 1, 2, 3, 4, 5번 중에서 흉노와 관련된 걸 골라라는 거죠. 자 그래서 자 여러분 동아미 5번이 바로 그 유명한 자 여러분 뭐라고? 평성의 역이라고 하는 사건이 되겠습니다. 자 여러분 평성의 역 이후로 한 나라 초기에 한 5, 60년 가까이 하는 흉노한테 공무를 갖다 바치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. 알겠죠? 자 그 다음에 자 뭐 다른 건 특별한 거 없고요. 동아미 2번에 안남도호부 안동도호부 우리 많이 들어봤죠. 이 안남도호부나 안동도호부 안서도호부 안북도호부 자 그래서 자신들의 정복지 곳곳에다가 이민족 지배를 위해서 도호부라고 하는 걸 설치한 나라는 바로 당나라가 되겠습니다. 알겠죠?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. 자 그 다음에 갑니다. 3번 문제 갑니다. 자 3번 문제도 정감률이 83% 어마무시하게 높네요. 자 여러분 여기서 가샌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탁발선비의 발상지입니다. 뭐 큰 동굴인데요. 수백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아주 큰 동굴인데 자 여기가 바로 뭡니까? 이 탁발선비의 발상지죠.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바로 탁발선비가 세운 나라. 무슨 나라? 북이라는 나라가 되겠습니다.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북의 황제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황제 딱 한 사람 있죠? 효문제가 있습니다. 자 효문제는 한화정책을 펼쳤죠. 자 그래서 이제 호호, 호풍, 호복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한어, 그 다음에 이제 한의 관복, 한의 제도 자 이걸 뭡니까?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. 알겠죠? 자 이게 바로 정답이 1번이 되겠고요. 뭐 다른 건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. 자 그 다음에 갑니다. 4번 문제. 자 4번 문제 이거 정답률 상당히 높아요. 83%인데 뻔할 뻔 짜죠. 자 여러분 강항 나왔습니다. 그러면 이제 이 강항이 정유재란 때 일본에 끌려가서 4년 동안 이제 일본에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귀환을 해요. 이 강항이 이때 가르친 승려가 누구라고? 그렇죠. 후지와라 세이가 가르치습니다. 알겠죠?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이 강항은 바로 성리학이 되겠습니다. 강항은 바로 이황의 문인이었죠. 자 성리학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1, 2, 3, 4번 중에서 1, 2, 3, 4, 5번 중에서 성리학과 관련된 것. 당근빠따타 3번이죠. 자 동그라미 1번에 예수의 선교사? 캐톨릭이잖아요. 캐톨릭.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. 풍미한 유학사죠. 바로 고증학이 되겠습니다.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정답률이 41%라는 얘기는 상당히 많이 틀렸다는 얘기죠. 자 이 막부는 자 그러면 막부라고 하면 셋 중에 하나겠죠. 가마꾸라 막부나 무로마치 막부나 자 그 다음에 독국가와 막부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. 일본에서 막부는 세 개밖에 없으니까. 자 그런데 다이묘가 나왔습니다. 그러면 일단 다이묘가 나왔으니까 가마꾸라 막부는 아니죠. 무로마치 막부이거나 아니면 자 덕천막부 알겠죠. 독국가와 막부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. 그런데 봤더니니까 해외 도항을 허가하는 문서를 발급했다고 돼 있습니다. 이걸 이제 우리가 휘인장이라고 하죠. 이걸 우리가 휘인선 무역이라고 합니다. 언제? 17세기 초입니다. 17세기 초에 한 30년 가까이 당시에 에도 막부 덕천막부가 자 이 휘인장을 발급하면서 일본인들의 어떤 도항을 엄격히 통제했었습니다. 자 그런데 문제는 이 5번 문제가 처음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. 수능평가원에 자 뭐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게 2016년인가 2017년에 나왔죠.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자 이런 말하고 휘인선 무역 이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언제냐면은 이게 17세기 초입니다. 17세기 초고 나중에 이게 뭐로 넘어가는 거죠? 그렇죠. 그 나가삭기에다가 대지마를 만들고 이제 상관을 설치하고 네덜란드인들에게 이 나가삭기를 드나들 수 있도록 한 거죠. 자 그래서 이제 이 휘인선 무역이 17세기 초에 에도 막부 초기에 한 30년 가까이 이루어졌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에도 막부를 고르라는 얘기예요. 에도 막부를 고르라는 얘기니까 동그라미 1번은 무로마치막부 동그라미 2번도 무로마치막부 그렇죠?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무로마치막부 시대고 동그라미 5번도 무로마치막부 시대예요. 그렇죠? 자 동그라미 3번만이 이게 이제 1608년에 자 여러분 사스마번이 류큐왕국을 정복하면서 류큐왕국은 이때부터 양속관계를 자 우리가 이제 양속관계라고 하죠. 명나라에도 속하고 쉽게 말하면 중국 왕조와도 조공책본관계를 맺고 있고 그 다음에 사스마번을 통해서 일본의 에도 막부에도 속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당시에 류큐는 양속관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이제 요거 때문에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? 자 여러분 왜 정답이 3번인지 아시겠죠? 자 여러분요 감사합니다.